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종이박스하고 램프가 지운거는 무즈램프를 만들건데요. 종이물은 잉크용지안하고 칼하고 가위가 적혀진거 이런거나 그냥 만들건데요. 그 다음에 더 작은 램프, 종이박스, 자원, 펜, 양램프입니다. 제가 만들기를 시작할거에요. 이 자를 빛이 들어오는 종류에 따라서 그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미술재마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칼을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상자를 이상하게 잘랐는데 이걸 잘못 잘랐는거에요. 지금부터 다는거에요. 이걸 받으러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A4 용지를 붙였는데 그전에 이 램프를 먼저 A4 용지에 붙여야합니다. 그리고 먼저 자로 A4 용지를 붙일 공간을 제품들을 먼저 잘랐습니다. 그러면 A4 용지를 제품들을 먼저 잘랐습니다. 그러면 A4 용지를 바로 한번 제품들을 잘랐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A4 용지를 한번 가볍게 잘라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못 잘랐는데 오잘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붙일거에요. 그래서 예뻐로 잘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중앙에다가 아니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램프를 양냄피에 있는거에요. 이 양냄피에 있는 양냄피에 있는거에요. 그리고 여기 맨뒤에다가 양냄피에 있는거에요. 이 양냄피에 있는거에요. 이 양냄피에 있는거에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볼게 한 다음에 고층이 없는 쪽으로 이걸 붙여야되요. 그런데 먼저 이걸 놔두세요. 그 다음에 제일 자리 옆에 고층이 들어갈 자리를 붙여주셔야해요. 이렇게 만들어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볼거에요. 그 다음에 이 양냄피에 있는 가위나짐으로 잘라볼거에요. 이제 손님이 이렇게 가위납을 쓰이는 가위에 붙여서 장관이 붙여야해요. 이렇게 잘 붙여있는건 이 양냄피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양냄피에 붙여주고,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붙여야 해요. 그 다음에 흠집을 붙여줄게요. 여기 붙여주시면 여기가 남잖아요 장바퀴 여기가 남으면 여기는 붙여주지 않거든요 이건 그냥 비교수울 자리거든요 한번 이걸 붙여주세요 이렇게 상자 안으로 집어넣어요 제가 이렇게 집어넣는데 잘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쪽 안으로 집을 준비하시고 내가 이렇게 붙어야만에요 이 스위치를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크로 많이 붙여줘요 이렇게 완성되는데요 이걸 이렇게 조금 빠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걸 자른 판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상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공수들을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뽑을게요 오늘 휴대전화에 나와가지고 잘 부탁하지만 진짜로 진짜 확실하게 해가지고 배웅도 잘 부탁드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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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